흠 흠 흠 누구 따라해? 누구? 지금 4번째는? 아니 지금 말고 예예 바지가 힙합 바지다 야 흠 흠 흠 야 머리 묶고 본격적으로 해봐 뭐야? 오 나 퍼펙트야! 크롬을 입으라고? 야 이쁘다 근데 이거 이쁘지? 이렇게 입어봐 어디서 샀어? 이거 오프화이트인데 입어볼까요? 어때? 내가 입을 때랑 느낌이 많이 다른데? 왜 이렇게 기그랬까? 아니 제가 혼자서 이렇게 뭔가 설명하는게 너무 노잼인 것 같아가지고 친구들한테 양념 좀 쳐달라고 친구네 집에 제 아이템들을 들고 포장을 해서 왔습니다. 먼저 첫번째 저희 인생템은 바로 이 포카디온이라는 마그네슘입니다. 저기 연구원이 있는데요. 이거 뭐에요? 이게 생리전 증후군 또 산후 우울증 그리고 좀 기분 저하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도 추천을 받고 먹고 있는 마그네슘인데요. 이거 하루에 이렇게 부알씩 먹어요 저는. 근데 플러시보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먹었을 때 기운이 조금 덜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여자들은 월경 전에 기분이 호르몬 때문에 엄청 다운되잖아요. 그랬을 때 좋다고 해서 그거 먹고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훈아? 얼굴을 가려야되나? 어 찍히는 것 같아.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려야되면 뒤를 돌아와봐. 뒤통수를 가려줘. 어! 근데 제 친구네 이거 추천 받아서 먹었는데 기분이 나빠진다고 했나? 이게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니고 나 같은 경우는 약간 술에 취한 것처럼 몽롱해졌었어. 근데 저도 좀 많이 먹으니까 그 느낌이 오더라고. 니가 나한테 두 알 먹였잖아. 원래 두 알 먹였잖아. 내가 먹인 게 아니라 얘네가 먹으라고 써있는 용량입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거 제가 즐겨 마시는 차입니다. 요즘 제 최애 차예요. 이거는 녹차나 홍차 등 그 차를 우린 물에 효무균을 넣어서 발효시키는 음료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먹었을 때 탄산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열었을 때 오 좋다. 이게 갈색병 또 햇빛에 손상되는 걸 비타민을 손상되지 않게 하려고 갈색병에 담겨있는데 이게 새콤달콤하면서도 톡 쏘는 맛이 있어요. 프로바이오텍스가 들어있어서 변비에 좋고 피부에 좋아요. 나 지금 필요해. 이게 맛이 성류맛, 진저레몬 맛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초점이 안 잡힌다. 성류맛을 타기를 제일 좋아해요. 커피를 요즘에 좀 끊으려고 하고 있는데 대체음료를 말을 한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라떼를 좀 끊어야 되는데 대체음료를 이거 방금 전까지 마시던 거 저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아이템 드라이 샴푸 나도 저거 꼭 필요해. 이거 진짜 필요해. 이게 좀 순해가지고 드라이 샴푸 했을 때 아무래도 좀 냄새 같은 게 심하고 스프레이니까 싫은데 얘는 다 식물성형 식물성 브랜드여서 머리가 좀 유분기가 올라오는 오후에도 살짝 뿌려주면 특히 앞머리 쓰신 분들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습관적으로 만지다보면 유분기가 올라오잖아요. 또 이마에 유분도 올라오고 그때 얘를 이렇게 쫙 뿌려주시면 방금 머리를 감고 말린 것처럼 딱 유분기를 잡아주고 머리가 세팅이 됩니다. 이거 하얗게 많이 안 변해. 그래 되게 좋다. 그치? 사실 이거 드라이 샴푸를 딱 뿌렸을 때 하얗게 나와가지고 이거 많이 안 변해. 향도 좋다. 머리에 유분기가 올라왔을 때 긴급 처방할 수 있는 드라이 샴푸 그리고 이거는 미세먼지 세정 효과가 있는 두피 쿨링 샴푸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미세먼지도 심해지고 또 두피도 힘이 좀 약해져가지고 목은의 탄력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두피 샴푸를 쓰고 있습니다. 퀄리티가 있는 민트 향이 나네. 그치? 그 막 껌 씹는 민트 향 그거 아니야. 이거 허브 민트 향. 허브 향이 나고 민트 향이 나. 그게 부드럽네. 부드럽게만 해. 야 우리 이따 머리 한 번씩 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혜진이 머리 안 감았잖아. 너 머리 감아라. 이거는 주얼리 박스. 귀엽죠? 이거는 제 친구가 선물해 준 건데요. 사실 저도 주얼리를 많이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는데 근데 이렇게 가방에 넣고 다니면 꼭 한 짝씩 잃어버려서 그리고 귀걸이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지금 한 짝씩 나오네. 한 짝씩만 남잖아요 다. 근데 이렇게 주얼리 박스에 어 예쁘네. 주얼리 박스에 액세서리를 보관하고 다니면서 액세서리 잃어버리지 않고 또 여행 갈 때 제가 얼마 전에 골프장에서 50만 원짜리 반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골프 아닙니다 골프입니다 골프. 골프 뭐니? 다시 해봐 골프. 합주기가 됩시다. 합. 골프장에서 제가 50만 원짜리 반지를 락커룸에 거울 아래다가 살짝 반지 넣고 보관함 있잖아요. 거기다 놨는데 두고 와버렸어요. 잃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위해서 이렇게 액세서리 보관함을 어디 여행 갈 때나 운동 갈 때 들고 다니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 인생템을 1차로 소개했습니다. 2차는 집에 가서 마저 소개할게요. 가전은 못 들고 왔어요. 묶어서. 가전은 가전은 기계치가 기계를 리뷰하는 거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기대해주세요. 박수! 너무 멋있죠? 운동하는 스튜디오예요. 여러분 전 운동을 하러 왔는데요. 또 제가 좋아하는 진짜 이 스튜디오에서 저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아이템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올 때마다 운동하러 오는 게 아니라 파티로 온 듯한 기계입니다. 짠! 바로 이렇게 파워플레이트 펄스라는 제품인데 되게 공구처럼 생겼죠? 근데 이게 마사지 기계예요. 원래는 이게 파워플레이트라는 거는 운동할 때 이렇게 진동으로 코어 근육을 길러주고 운동 효과를 극대화 시켜주는 애인데요. 저도 이 위에서 운동하면 훨씬 더 땀도 많이 나고 코어의 중심도 잡히고 운동 효과가 진짜 한 3, 4배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애거든요. 이게 있는 데가 잘 없어가지고 이 기계가 워낙 고가여서 저는 이 위에서 근력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사이트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파워플레이트에서 운동하면 뭐가 좋은가요? 순환에 되게 좋아요. 혈액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농폐물을 빨리 배출하잖아요. 다이어트에는 당연히 근무되고 셀룰라이트도 좋고요. 골밀도에 너무 좋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시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성장울문에도 좋아서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좋고 근력에 좋고 유연성에 좋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운동하면 훨씬 더 진짜 금방 더 숨차고 금방 더 근육에 자극이 오는 것 같아요. 한 30번 해야지 자극이 오는 게 얘는 한 10번만 해도 운동효과가 딱 드러나서 요게 또 새로 나아가서 신기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진동은 4가지이고요. 1번 준비 됐습니다. 우와 아니 이거 보기만 해도 너무 시원해. 이렇게 땅콩볼 모양도 있고요. 계속 진동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글씨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진짜 엄청난 진동이에요. 이거 여행 갈 때 가져가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폼롤러 모양의 진동도 있어서 어깨를 보면 시원해 보이죠? 시원해 보이죠? 시원해 보이죠? 이렇게 등이랑 어깨 목 멈춤 부위를 그냥 갖다 대고만 있으면 아람쇼 방이가 등등으로 근육을 풀어주니까 하고 났을 때 확실히 어깨에 김장감도 좀 풀리는 것 같고 힘이 들어갔던 부분에 빡빡했던 부분이 좀 부드러워져요. 저도 운동마로 오면은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좀 쇠약감 가볍게 부드럽게 해주고 예쁜 좀 직각 어깨를 가질 수 있는 걸로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동이 저절로 이렇게 되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진짜 너무 시원해요. 완전 아 금력 운동만 계속하면 근육이 예쁘게 안 잡히는데 풀어주면서 해야 또 몸 라인도 예뻐지고 진짜 스트레칭이나 풀어주고 순환시켜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시원해요? 시원해요. 어 진짜 시원해요. 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무거워가지고 목 들고 가는데 소개해드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아이템 바로 카페에서 오렌지 주스를 시켰는데 오렌지 주스를 바로 여기 착즙게에 넣어서 갓 가른 갓 짜낸 신선한 오렌지 주스를 먹고 엄청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나서 저도 집에서 해먹으려고 이 착즙게를 샀는데요. 가격도 엄청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렌지를 사서 너무 카페에서 먹는 신선한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요즘에 또 홈카페가 유행이잖아요. 요즘에 또 홈카페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집에 이런 거 하나쯤 있으면 집에서도 카페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어 무거워. 에어프라이기입니다. 네, 요즘 에어프라이기가 엄청 흔해졌잖아요. 저는 근데 이 에어프라이기를 예전에 처음에 에어프라이기가 한창 유행하기 시작할 때 아마존에서 직구했는데 야심차게 직구까지 해서 구매를 했는데 아차! 그만 110V가 왔습니다. 220V를 110V로 끼는 거는 돼지코로 되는데 이 110V를 220V에 끼우면 터질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마존에서까지 직구했는데 안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변화기까지 구매했어요. 네, 한번 이렇게 에어프라이기를 사용하려면 엄청 좀 손이 많이 가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걸로 삼겹살을 구워 먹었을 때 JMT 너무 편하잖아요. 기름 한 방울도 안 튀고 맛도 있고 또 이 에어프라이기를 고생스럽지만 삶의 질을 높이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기 한번 먹으려면 너무 힘이 많이 들어. 여러분, 오늘 제가 저의 삶의 질을 높여준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쭉 이렇게 소개하고 나서 보니까 대부분이 건강과 관련된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삶의 질을 높여주는 요소 중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아무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건강이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건강과 관련된 이슈들도 너무 많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마음이 쉽게 우울해지기도 쉬운데 마음 건강관리도 잘해서 우리 힘찬 하루를 보내봅시다. 오늘도 노제미TV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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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다음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멘